보우라인 매듭으로 고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스트링을 한바퀴 둘러 보우라인에 통과시킨 후 단단히 아래쪽으로 당겨줍니다 당긴 스트링에서 위쪽으로 루프를 하나 만듭니다 방향은 이와 같습니다 만들어진 루프를 위로 교차시켜 원줄을 통과시키면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고리에 적당한 나뭇가지를 끼워 당겨주면 마린 스파이크 위치가 완성됐습니다 끼운 나뭇가지에 배낭의 어깨끈을 걸어서 배낭 바닥이 오염되지 않는 배낭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